그림은 주계열성 가와 나가 가와 나가 모두 주계열성입니다. 우리 주계열성의 특징 뭐 있어요?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크다, 질량도 크다, 반지름도 크다. 수명은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은 짧다 이런 거 갖고 있죠? 그 다음에 빈의 변이 법칙 표면온도는 최대 복사에너지 세기의 파장이 짧을수록 표면온도가 높다 이런 거 갖고 있죠?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. 주계열성 가와 나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. 그 다음에 분광형은 각각 A형과 G형별입니다. 그럼 A형별이 표면온도가 높잖아요. A형별, 만켈빈, 백색별, 그죠? 그러면 표면온도가 A형별이 G형별보다 높은데 어떻게 찾아? 파장 나와 있으니까. 이 가 같은 경우는 최대 파장 여기, 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최대가 아니죠? 한 이 정도? 그러면 가가 뭐다? A형별, 나가 G형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. 그 다음에 자주 물어보죠. 수소선의 세기, 이것만 보셔도 가는 이만큼 내려왔는데 나는 조금 내려왔잖아요. 세기는 가가 나보다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가 더 세죠. 그죠?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기냐 물어봤는데 아니에요. 가가 더 짧아요. 됐죠? 자, 별의 반지름은 주기활성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럼 반지름은 표면온도가 높은 가가 나보다 크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ㄷ 2번이 되겠네요. 다음 시간에charal 일단 한 이 정도 내용이 보겠습니다. apologize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